헬로우 에브리원 필리핀 관객 여러분 안녕하세요 나로 우주센터 전임 센터장 제국 역을 맡은 설경구입니다 대한민국 우주대원 선우 역의 도경수입니다 영화 더문은 사고로 인해 홀로 달에 고립된 우주대원 선우와 그를 구하려는 전 우주센터장 제국의 필사적인 사투를 그린 영화입니다 실제 우주에 온 듯한 이결함과 화려한 연출을 극장에서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뜨거운 우주생존 드라마까지 많은 기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해외 관객 여러분들도 꼭 극장에서 만나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더문 많은 사랑 부탁드려요 감사합니다